안녕하세요 잠혜지입니다 이번에 뉴 에라 마이크 스웨거 bpm 첫번째를 맡았구요 제가 많이 참여해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많은 비트들을 들었고 일단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거는 랩에 맞게 비트 박자를 안 맞추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냥 내 비트를 보여주기 급급해서 일단 그런 분들꺼는 비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제외했구요 그리고 얼마나 곡과 가사를 이해하고 그거에 최대한 어울리게 그거를 중점적으로 들었고 최대한 좀 밝은거 제가 요번에 주고 싶은 메세지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되게 독한 비트들도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비트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너무 비슷했고 이분이 좋았던 이유가 제가 전하려고 했던 메세지와 분위기에 맞게 밝게 그걸 전달을 잘 해주셨고 중간중간 제 랩에 맞춰서 포인트를 준다던지 제 아카펠라를 잘라서 하이피치로 더블링처럼 넣고 이런 재밌는 장치들도 많고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장치를 심어놨었고 중간중간에 비트가 브레이크 된다던지 뭐 이런 것들 다 되게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선택하게 된 비트메이커 프로듀서의 이름은 원차님입니다 최원창씨 사랑이 없다면 추워 사랑이 없다면 내 막대죠 아빠한테 말했지 your son poppin 닮아가 이제 그의 성격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감사기도 두 손 합체 연금술 everything gold praise the lord ace and rocky 다시 내 계획 샴페인 poppin 다 잃어버릴 수 없이 샴페인 poppin 그래서 내 정신은 drunken 해방 1945년 오지들에 대한 존경 봐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 내가 힙합에서 배운 건 love is unity and having fun 21세기 새마을 운동 잘생긴 번역 live well and prosper 아이고 882002 대한민국 너도 늦게 썼잖아 yeah me too 지금 우릴 갈라놓고 있는 me too 난과 연안과 북한반도 하나로 사랑이 없다면 추워 사랑이 없다면 추워 사랑이 없다면 내 음악도 추워 내 후사는 돈이 아니라서 영원 real oh I got it got it 아르 아르 아르까지 물려줘야 돼 워하 내 유전자처럼 you know what I got I got it got it 아르 아르 아르까지 물려줘야 돼 워하 내 유전자처럼 you know what I got 후 I got it into the bowl I got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